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스튜디오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보 통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염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20.9도, 경주 17.8도 등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도 포항 28도, 경주 32도, 영덕 29도, 물지는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5년 계획으로 활성단층이 반영된 국가 지진 위험 지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은 5년 뒤면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1,1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41년까지 25년에 걸쳐 국내 450여 개 단층을 조사한 뒤 활성단층이 반영된 국가 지진 위험 지도를 제작하기로 하고 최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성단층이 가장 많은 경주와 포항, 울산, 부산 등 이른바 동남권 지역부터 시작해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감안해 5년 뒤에 연구 결과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하는 부경대 김영석 교수도 양남 단층과 울산, 동네 단층 등 동남권 단층들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울산이나 포항이나 양산, 부산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들이 지금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을 비롯해 구조 분석을 통한 단층 추적과 굴착 조사를 해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를 파악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좋으면 그 단층에서 일으킬 수 있는 최대 지진의 규모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활성단층 주변의 시설물 설치 제한과 지역별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이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활성단층의 존재는 모르기 때문에 활성단층 위에다가 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활성단층 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그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그 위치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건물을 못 지켜 한다든지. 특히 경북 동해안에 집중돼 있는 원전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은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층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가에 맞게 내진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연구는 그동안 활성단층 연구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 원자력 등과 자주 논란을 빚었던 걸 감안해 해외 석학의 자문을 받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진행됩니다. 원전이나 이런 게 관일이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이 같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인정한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고요. 5년 뒤 경주와 포항 등을 포함한 동남권의 활성단층 지도가 완성돼 발표되면 원전 정책은 물론이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들도 바뀌게 돼 지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문화 방송이 그제 보도한 군무천 순오염 확산 문제와 관련해 포항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물질 차단 등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포항시는 군무천 하수를 전량 하수 차리장으로 보내 형상강 분류 오염을 차단하고 활성탄을 살포하는 한편 형상강의 중금속 오염 범위와 깊이, 오염 면적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이번 달 안에 긴급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은오염 민관협의회를 다음 달 2일 5개월 만에 열고 수은오염 현황과 대책에 대해 협의키로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단체장이 바뀌면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이름이 남는 사업에 관심을 두기 때문인데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예산 154억 원 등 1,650억 원이 투입된 포항운화 건설 사업. 개통 3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상대로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선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길을 뚫는 토목 공사에 그쳤다는 볼맨 소리가 나옵니다. 오히려 주민 2천여 명이 정든 터전을 떠나 인구 감소로 쇠락했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전임 시장이 물길을 냈으면 현직 시장은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금사라기 상업용지는 돌밭, 황무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임기안에 완성해야겠다고 무리하거나 독선적으로 추진했다가 단체장 교체로 중단된 사업도 많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나 양덕 승마장, 하수 처리장, 도움산 드라마 세트장, 영일대 해수욕장 고사분수 등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쉽게 추진하거나 취향에 따라 함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강덕 시장의 역점 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나 태철도 도심숲 조성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도 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타당한 건지 정말 자기 임기 내에 다 맞출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봤는지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단체장 연임을 위한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은 쇠락하고 경쟁력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보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전산망을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이원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서버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이 증가하면서 메일과 메신저 등 악성코드 감염 경로인 인터넷망을 업무망과 분리시키는 작업이 공공기관별로 진행 중입니다. 경보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시군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업무망도 분리해 생활기록부 등 학생정보에 대한 외부 공격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독도 울릉도 연계관리 강화와 노후 여객선 감축 등 해양수호와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도 포함돼 경북 동해안 시군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해양 영토 수호의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연계 관리하고 거점 항만에는 해경선 접안 시설도 확충해 해상 보안과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안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산들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제2의 세월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해양 여객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도 나왔습니다. 낡은 연안 여객선 40척을 현대화하고 노후 여객선의 비율을 15%까지 줄이며 연안 여객선이 사실상 대중교통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준공영제를 내년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침체된 해운 조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2019년까지 국가필수해운제를 통해 국적선사의 이용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친환경 고효율 선박 100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산화 기간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덕군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함께 고래블 관광단지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은 올해 초 고래블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코트라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사업으로 신청했으며 코트라는 최근 심사를 거쳐 영덕 고래블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코트라는 앞으로 2년간 해외 36개 무역관구와 코트라 해외 국가투자 유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래블 해수욕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대구시가 680억 원의 세금을 들여 만든 서구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 시설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매달 13억 원을 슬러지 처리에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새로운 처리 시설을 민간에 비탁해 만들 예정인데 오히려 세금이 더 들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시가 680억 원을 들여 만든 서부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시설 하수 슬러지를 건조시켜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수분 함량이 높아 비가 오면 슬러지 형태로 다시 돌아가고 심한 악취에 유해물질까지 검출되면서 결국 지난 1월부터 매립장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대구시는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매달 13억 원씩 들여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 써 써도 될 세금이 1년에 150억 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대구시는 이 때문에 슬러지의 수분 함량을 10%까지 낮춰 고체 연료로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427억 원을 들여 서부 하수처리장 시설은 리모델링하고 신천 하수처리장에 한 곳을 더 만드는 대신 대구시가 처리 비용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을 업체에게만 유리하고 세금이 더 낭비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고체 연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열량이 낮아 LNG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고 수선 비용이 발생해야 할 경우 대구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체 연료를 화력발전소에 팔지 못하면 손해나는 부분을 대구시가 메워야 해 자칫 또 다른 세금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푸안시는 유망강소기업 두 곳을 선정해 어제 지정 현판식을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유망강소기업은 반도체 세라믹 소재를 생산하는 미래세라믹과 지역 전통 주력산업인 제철 설비 부품을 생산하는 성진 E&I로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푸안시는 민선 6기 유망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44개사를 선정해 연간 3천만 원씩 3년간 기술과 경영,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호응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새 보험사와 계약하고 계속 시행키를 했습니다. 정통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경상북도가 가입한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은 도민은 246명으로 사망 15명, 치료가 231명이었습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까지, 사망 시엔 5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돼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1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 1억 3천여만 원보다 지급금이 3천만 원 정도 많았던 겁니다. 이 같은 호응에 따라 경상북도가 올해도 보험사와 계약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된 보험이다 보니 지급금 초과로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돼서 올해 공고를 내자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결국 가해 대상을 모든 야생동물에서 벌과 뱀, 야생포유류로 한정하기로 조정하고서야 새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대상은 모든 도민, 치료비 100만 원 이내, 사망 위로금 500만 원이란 조건은 작년과 같습니다. 읍면동 사무소나 시청, 군청,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 올해는 가해 대상 동물이 한정되면서 작년 사망 3명을 포함해 47명이 보험금을 탔던 진드기가 제외됐지만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경상북도의 특성을 잘 살린 알짜보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인 포항국제불피축제가 어제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행사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버스킹 페스티벌과 전야제가 열렸고 오늘 개막식에서는 불꽃구와 아트서커스를 결합한 주제 공연과 10분간 데일리 뮤직불꽃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주말인 29일 형상강체육공원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스페인 3개국의 대규모 국제불꽃쇼인 비바포항 하늘꽃피는 날이 1시간 동안 포항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 수출지원센터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박람회와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기로 했습니다. 수출지원센터는 지난 4월 인도 문바이 철강 박람회에서 981만 달러 규모의 계약 상담과 980만 달러의 견적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오는 9월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5일간 현지 파이어, 포스코 현지 법인 구매 책임자와 수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포항상위 수출지원센터는 이밖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사후 마케팅 관리와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기로 했습니다. 울진 11형 보부상 주막촌이 내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주막촌은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단체 실구와 가족실을 갖춘 숙박동도 있습니다. 특히 숙박동은 소나무로 지어 운치가 있으며 주막동 역시 옛 보부상의 삶의 애환을 엿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포스코는 올 상반기 임직원들로부터 1,400여 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이 가운데 69건을 실제 프로젝트로 연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5건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형 프로젝트로 수행될 예정이어서 포스코가 올해부터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한편 제안방식을 임원과 직책보임자 중심의 하향식에서 직원 중심의 상향식으로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석 달 동안 9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직활동수당은 정부의 취업 알선 서비스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만 34살 이하의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 지원이나 면접음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의 미시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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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